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것은 황태찜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노랗게 말리는 것이 창피입니다. 국어참인데? 국어참인데? 국어참에요? 국어참인데? 국어참인데? 국어참이 장초동식 남산초김치 무슨 남은지 모르겠다. 깼니? 깼니? 음! 미나리입니다. 자, 미나리 무침 미나리 무침 본데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본데기 먹는다. 어? 먹는다 이거. 마지막 본데기까지 먹는 우리가 시킨 가이든이 그냥 먼저 시키면 부고 명태를 그냥 시킨 부고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부고 오, 맛있겠죠? 말린거 부고지 여기 콩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도 있고 두부도 있고 국나물도 있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꼭 같이 먹을게요. 다양한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감자 대체적으로 맛있어요. 음, 감자도 잘 삼겼네. 바꾸고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두부도 많이 들어있고 우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많이 먹으니까 밥이 필요 없는데 밥을 시키지 말고 소자 33,000원짜리 소자 하나만 시키면 되겠네요 밥을 밥은 먹겠어요 밥은 딱 한 공기 두사람이 한 공기 아니면 그냥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다 먹어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두부사리도 넣고 국내부사리도 넣고 배가 불러서 내몸이 소주 저녁 kem 전 반갑습니다 잠시 Sex reflex adas 감사합니다.